일본에는 폭탄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1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1월 11일에 저기압이 일본 위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또한 후카이도는 24시간 동안 50cm가 넘는 대폭설 예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1월 11일 화요일 일본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후카이도의 눈과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고 눈보라가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9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트 근처의 파푸야 뉴기니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1월 10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뉴질랜드와 바누아트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뉴질랜드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없었습니다. 바누아트와 뉴질랜드는 일본 본토의 강진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년 2021년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3일 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4일 후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진도 4와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주일 후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월에 뉴질랜드 부근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 동북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작년 말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후에 15일 뒤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후인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와 바누워트에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고 오늘 1월 11일 화요일에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바누워트, 파피아 뉴기니, 통가, 피지 등에 대한 어떠한 해저의 화산폭발과 강진들이 많이 신발 강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동북지역의 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 이와떼, 아우머리까지 2주일 정도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